굉장히 위험한 활동이죠. 분만을 한다는 것. 이 구급차 분만이 또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서슬퍼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만든 포괄수가제. 그 여파지 않습니까? 그게 당대에 다 보는 겁니다. 자기가 펜대를 굴려가지고 산부인과 제도에서 분만을 할 수 없도록 숫가를 포괄수가제를 묶어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된 그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채널A 뉴스인데 어제 저녁에 충남 서산의 산모가 이제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119에서 이제 커피 출동을 해가지고 권역 내에 병원들이 많으니까 네 곳에 이송 거부를 당했고 두 곳은 전압불통이니까 이제 여섯 군데 권역 내에는 서산이 바로 천안 직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천안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분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다 거절당하니까 119가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수원에 있는 병원에 이제 100km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위급 상황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차를 모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게 119 구급대원들도 이게 보통일이 아닐 것 같아요. 보통의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산모하고 아이가 건강한 겁니다. 이제 40분 동안 언급실을 찾다가 100km 떨어진 병원에 이제 배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km를 이게 1시간 20분 거리라고 하는데 이제 1시간 20분 이동하는 수월 성빈센트병원으로 그렇게 이동하던 중에 이제 이동하던 중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이제 이제 수원 성빈센트병원에 기자가 문의를 하니까 조윤성 산부인과 교수가 아마 당직을 쓰고 계셨던 모양인데 분만이 임박한 산모가 그 아래에서 춘천권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차를 이른 100km 이상 몰아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올라온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전원이나 이런 형태로 아마 환자를 이동시키는 모양이죠.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의가 멘트를 하면은 윤 대통령 이하 이런 관료들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조치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그냥 불통이다 수준 정도가 아니고 그냥 고집이다는 수준도 아니고 무슨 왕고집이다 이런 표현을 담기도 힘들고 그냥 완전히 막가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신들 정권이 날라간다고 진짜 당신이 진짜 정권이 그냥 붕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본인들이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냥 크게 단문에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즘 응급 혹은 중환자를 받는 게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 로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응급실이 배후과에 여러분들 환자를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성빈센트 병원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종합병원 아마 상급종합병원 수준일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몇 가지 슬라이드만 여러분들 채널A에서 보도한 어젯밤에 구급차에서 분만한 두세 번째죠. 며칠 전에 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단에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 방송에 의견을 남기시는 것은 굉장히 순식간에 남기기 때문에 좀 더 진솔되죠. 보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를 없인 일등공신 박민수가 악의를 받으면 되겠네요. 이제 구급차가 출산합풀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아니 누구 덕분이긴 누구 덕분이긴요. 윤 대통령 덕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방송을 듣는 대통령실 사람들은 대단히 불쾌하겠지만 이게 다 윤 대통령 덕택이지 않습니까. 누구 덕택입니까. 솔직히 이런 나라에 아직도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리님 말씀처럼 이렇게 가면은 그냥 좀 위험한 과는 다 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집에서 옛날에 조산원이 닭의 역할을 했죠. 집에서 낳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민수 차관님께서 포괄수까지를 밀어붙이시고 무과실 보상을 밀어붙이셔서 산부인과에서 이제는 애를 분만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구급차 안에 조산사 배치해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구급차에서 아이를 받는 그런 매뉴얼이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제 뺑뺑이는 사라지고 응급실 셧다운으로 변할 겁니다. 이게 이름도 그냥 농담 아닙니다. 이제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지고 응급실 셧다운 이런 추체로 응급실 셧다운 하는 그런 병원들이 나올 겁니다. 산너머 산입니다. 여야가 내일 계정 간호법을 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장이 조금 전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체 의사들의 뜻을 모아 의료 중단 가능성을 응급했습니다. 이 보시면 개분만 비용보다 적은 의료 숫가로 위험 부담주고 아이를 받은 산부인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100명 중에 한 명 자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 분만에 실패하게 되면 소송을 맞고 17억을 배상해야 되니까 분만이 100명이면 1인 분만당 60만 원을 아마 받는 모양이죠. 개분만 비용이 15만 원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버는 거죠. 100명을 받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 분이 쿡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출산이라서 구급자 안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아이를 낳았으니까 다행인데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술비를 삭감하고 포관로 묶어가지고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데다가 전문가로서 의견맞이 무시하고 정책 발표 악마화를 하니까 전공기가 무한다고 산부인과를 하겠다고 남아있겠습니까? 1년이라도 젊었을 때 관두고 나가서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죠. 필수과를 본인이 선택하면 필수과는 본인이 좋을지 모르는데 가정을 파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공기가 여러분들 없지만 앞으로는 현장에 줄어들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의로운 뉴노멀에 해당한 것이고 바로 윤 정권이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서 동네 산부인과를 줄도상하게 만드신 대단하신 보건복지부 특정관료분께서 이걸 보고 좀 느끼시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 영국은 집에서 낳습니다. 절에서 또 국업대원들 분만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들 원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 웃는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방송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어제 나온 건데 용산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현재 응급실 위기 상황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실 위기가 아니고 의로 붕괴 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여러분들 응급처치를 마친 다음에 배후과를 보낼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인들 함께는 언급실 전문의나 이런 분만 채워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들이 짧은 거죠. 민심의 역풍을 아주 제가 볼 때는 심하게 아마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여러분 jtbc가 아마 서울 시내의 한 200여 분 정도에 이를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주고받는 아마 카톡단체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어떻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 가지고 들여다봤는 모양입니다. 구급대원들 간밤에 절박한 대화. jtbc가 방송을 했는데 소방대원 a 귀가 3.5cm 열상 있는 환자 병원이 선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진로되는 병원 아시는 분 계시나요? 대원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원 c 경험상 어느 어느 근육에서 저조건에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8cm 열상이었다고 하니까 좀 큰 이런 큰 일이었네요. 이게 어제 서울 지역 소방대원들이 언급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방을 여러분들 아마 jtbc 기자가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소방대원 뒤 저희도 새벽 복통 전화와 병원 돌려 결국 몇 시간 뒤에 집으로 다시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밤이나 휴일은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픈 게 무슨 예고하고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특별히 주의하는데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복통도 환자가 심한데 허리도 못 펴고 아파하는 사람을 다시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야간 2차 병원 겨우겨우 되는 곳까지 3차를 가라고 하고 3차는 다시 2차로 가라고 하고 그래서 혼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소방대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소방대원 2는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전 연락을 했더니 2, 3시간 대기할 거면 환자를 데리고 오라. 미리 듣고 가서 2시간 대기 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언급환자가 2시간 정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구급차가 2시간 기다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밤이나 휴일에 아프면 안 됩니다. 새벽에 대학병원은 못 가는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언급실 위기이자 의로 붕괴 실상인 거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가장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의 복원인 거죠. 오늘은 하나 더 첨부한 겁니다. 소방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병원 밖의 대기 중인데 정말 언급상태가 되면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납니다. 본인들이 전문의가 아니니까. 많게는 대여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정말 언급환자가 구급차를 불러도 동원 가능한 구급차가 없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이분들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더라도 머리가 훤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소방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보다 언급실 상황이 아주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용산 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하다 문제없다 9월 1일까지 다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그런 인식 능력도 떨어지고 위기의식도 늘어지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민심이 쓰나미가 돼가 정권에 타격을 줄 거다. 그러니 당신들 빨리빨리 움직여 가지고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단에 여러분들 시민들이 무슨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는 보니까 이제 서른 군데의 뺑뺑이가 기본인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TV에 나오면 혐오감이 치밀으로 옵니다. 언급실이 환자를 못 받는다기보다도 해당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배후과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란 거죠. 언급실 가면 뭐합니까? 뒤에 받쳐질 수 있는 배후과의 의사분들이 안 계시는데 제가 넘어져 다쳐서 119를 타고 헤매다가 언급 조치만 하고 귀가하기로 서명하고 언급실에 들어갔습니다. 대퇴부 골절이면 굉장히 여러분들 중대한 그런 병이죠. 대퇴부 골절이라서 평소 다니던 큰 병원의 담당 교수님 이름까지 되고 전원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절대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언급 조치만 하고 귀가하기로 한 병원에서 귀가시킬 수가 없어서 받아줬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과장이 아닌 거죠. 후식 시에 부친이 집에서 와상상태로 여러 가지 지병으로 간병 중에 열이 40도에 육박해서 얼음찜질해도 내려가지 않아서 구급차를 불렸습니다. 지금 환자와 같이 차 안에 있는데 두 시간째 받아주겠다는 언급실이 없어서 지금 구급차 안에 대원이랑 부친이랑 같이 있습니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구급 대원이 전화만 수십 동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생생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급 대원입니다. 구급차 뺑뺑이가 코로나 시작하고 격리실 찾으면서부터 시작한 게 벌써 5년째 됐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구급차 타면 병원 가기 쉽다 생각하지만 구급차로 병원 가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두세 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오라는 병원은 감사할 수준입니다. 대기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구급차 타고 뺑뺑이 돌고 병원에 대기하고 환자 한 명 치료 진로 받게 하는 것 시간이 예전보다 운이 좋으면 한 시간 더 걸리고 마냥 대기하면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구급차를 불러도 한 시간 넘게 현장 도착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저희도 환자 데리고 오라는 병원 겨우 어렵게 찾아내고 환자 의료진한테 인계하면 진이 다 빠집니다. 이보다 여러분 생생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아침에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들 좀 보시라는 이야기죠. 그 잘난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거랑 스크랩해가지고 좀 보여주든지 우리가 진짜 잡하거든요. 그 소리만 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이 방송 보면 우리가 진짜 잡하거든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들 그냥 다 카피 페이스되가 신랑한테 좀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대통령 부인들 스크랩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아마 1339가 운영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걸 아마 업무 조정하면서 이렇게 바꿨는데 한 분이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하네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중증 응급 환자들은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등등의 의사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에 구멍이 나서 저런 수술과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의 전문의들이 응급 환자를 받아도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응급 조치 외에는. 그래서 거절이 계속 빠져서 응급실 위기가 아니고 한국의 의료 붕괴 위기인 거죠. 의료 파국 위기인 겁니다. 그 문제를 끝까지 여러분들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강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잘난 보건복지의 박민수 차관이 눈시퍼렇게 뜨고 3월 18일 날 채널A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러면 전 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환자를 치료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여러분들 대들보 같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의사들의 어마어마하게 모멸감을 느끼는 발언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윤 대통령께서는 황소고집을 갖고 저항이스토 개혁을 완수하겠다. 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도 얼마나 곱게 하는지 저항이스토 때려잡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동아일보는 크게 보도했네요. 윤석열 저항이스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한동훈 국민 불안 줄일 대안이 필요하다. 윤석열 의대 정원 정부 방침 불변 재확인 한동훈 중재안의 대통령실 참모진이 불쾌하게 얘기다. 한동훈 측 정원 보류가 핵심 재요구 태세. 윤석열 의료연금 등 4대 개혁 관련 내일 국정브리핑 때 기자회견. 아니 여러분들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윤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법안화일은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무슨 연금개혁하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핫바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의정갈등의 해법을 뚫려싼 대통령실과 여당의 견해차인데 조선일보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가 핵심 중재안 고수할 것 이렇게 여러분들 동아일보는 보도했는데 조선일보 사슬은 2025년을 보류하자 올해 3천 명이 넘어가니까 내년에 정규로 3천 명을 뽑더라도 6천 명이 되니까 2025년을 보류하고 그다음에 의논회가 2026년부터 정원을 하는 걸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동아일보 보도는 내년은 제대로 하고 2026학년부터 의대 정원 정원 문제를 좀 보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좀 엇갈리네요. 아무튼 간에 죽어야 죽는 줄 아니까 보시면 2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계획을 완수해야겠다.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 중재안을 거부한 가운데 5년간 2천 명씩 최대 1만 명을 정원하겠다는 정부 방심에는 변화가 없다는 취지를 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획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지만 국민 건강이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들어들이기 위해서 대안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당연히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이름들 굳게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도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윤 대통령은 의료계획이라는 것은 절대로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날 국무위임 발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지방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균행 발전이 어려워진다. 교육과 의료계획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해도 지방에 남을 사람이 없는데 환자가 적고 그런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의료체계가 잡히는 것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가시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야기죠. 그게 지역균행 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ktxt 하면 여러분 다 한두 시간에 다 서울에 올 수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 같자는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상의도 없이 의료 그런 중재안을 제안해서 불쾌하다. 인기 영합적이다. 정진석 씨는 평생 동안 그런 자세로 사는 것 같아요. 하기에 한국의 정치인들이 다 그런 상태니까 당신도 다 나중에 책임집니다. 그래도 한덕수 총리가 관료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책임한 짓을 잘 하는 거죠. 한 대표가 2026년 정원을 유예하면 의료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 말해 관련 기관에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정부로서는 유예안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6년도 정원을 해가지고는 유예를 해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도 정치인이 다 된 거죠. 본인도 맨을 세워야 되니까. 한대표 측은 2026학년도 정원 보류를 재차 요구하겠다는 태도고 요구에도 관계없습니다. 2026년은 관계없기 때문에. 한대표 측은 2026년에는 2025년에 3천 명이 여러분들 넘어오고 그다음에 또 정기로 뽑는 3천 명 새로 뽑는 1,500명 7,500명이 한 학년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예가 본가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교육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옥신각신 주고받는데 당내에서 의정 갈등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 한 수도권 의원은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정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겁니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잘 챙겨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나가야 되면 정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고 진짜 걱정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이 의료계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면 정권에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알았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한 50% 정도는 의대 정원을 밀어붙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네요. 50% 정도. 그걸 믿고 아마 윤정부가 이렇게 강경책을 구살하는 것 같네요. 50% 정도가 아직도 여러분들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다 가면 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지 솔직하지 않은지 어떻게 이렇게 다 비급한지 다 그 비급함의 대가를 수십 년에 걸쳐서 다 치르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정직해야 되지만 정책 같은 것도 정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 정원 원칙을 지키되 숫자에 너무 연련하지 말걸. 이게 조선일보의 지금 여러분들 이런 사설을 쓰는 겁니다. 의사 정원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이 양비론 전형적인 양비론인 겁니다. 조선일보는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그냥 논조를 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세상에 참이란 게 없는 겁니다. 다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왜 가지고 다 참을 이렇게 왜곡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가만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원로들도 마찬가지고 식자층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비급한지 정직하지 못한지 국민의 힘이 의로 파동을 풀지 기회에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위에는 2026년이었는데 밑에는 보니까 국민의 힘은 내년에 신입생을 원래 수준의 3천명을 뽑아서 의대의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 내후년 신입생 수는 그때 다시 정하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2026년도 원안대로 하고 2026년도 여러분들 의대 정원 보류 이런 안도 있었던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지금 3천명이 여러분들 학기를 학년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정규로 뽑더라도 6천명이 되니까 2025학년을 일단 보류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의견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도 이제 그걸 인정하네요. 진로 제안 언급실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같다. 이까지는 인정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다 도둑놈이라고 이러면 그렇게 돌팔매를 던지는데 그렇게 선전선동했던 정부 기간지 같은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도 진로 제안이 일상이 됐고 하기에 조선일보 간부들에 전화하면 또 특혜를 받을 수 있겠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수준으로 갈 것 같다. 이걸 이제 본인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데 그건 몇 개월 걸린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짧은 겁니다.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뭡니까 골로 가는 상황인데도 다들 자기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의료 상황이 파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도 그다음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전공의와 의대성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안을 수령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의사 정원 백자를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니까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부가 그 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지 않습니까 조선이 정론을 펼쳐야 돼요. 조선일보나 이런 데가 정론 정론이라는 것은 누구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나 논리나 합리나 합리나 이성의 견주어 가지고 올바른 주장을 펼쳐야 돼요. 올바름 신문사가 여러분들 정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름 정의로움 정의 사실이 정이지 않습니까 거짓이 뭐죠 부정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 같다. 누가 국민이 합의했나 이렇게 논조를 펴는 겁니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의료격자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다.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사도 동의하고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가장 주요 언론사도 그냥 지금 와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들 확장시키는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익은 또 인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집지만 전공의와 여러분 의대생들이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딱 보니까 조순의 논조에 대한 사슬이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댓글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이 많네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향후 몇 년은 전문의 배출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필수과는 필수과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과 탈출이란 것은 진흥순서입니다. 대한민국 이름 정권시장 탈출이 진흥순서란 말인 것처럼 이제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요즘 같은 시절에 요즘 같은 시절에 여러분 절대로 아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전공의도 없어서 의사가 직접 초음파도 보고 잔물을 다 처리하느라 거의 혼이 나간 상태입니다. 회진도 동반 전공의 한 명도 없이 간호사 두 명이랑 같이 돕니다. 이제 대형병원은 신규로 입원이나 외래로 들어가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신환이 불가능하던 거죠. 위급한 환자도 거절당하는 겁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코로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작은 질병이라도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질병도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맹절에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의료는 공백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사태가 지금 의료 파국 상태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조심 먹고 좀 덜 먹고 조심조심 다니고 몸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탈이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주변에 생명이 실시간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하나씩 죽어가는데도 별다른 시위나 규탄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소름이 끼칩니다. 이미 아픈 사람이니 죽어도 덜 비통하고 덜 슬픈 것입니까 대체 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에 이리도 평온합니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의료 파국의 비용 청구서는 사람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자기하고 이름들 인연이 없다고 했으면 어떻게 간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나는 우파다 이제 어제 여기 이제 국힘 의과대학정은 2026년 또 한해 유예 후 재조정 제한 올 6업시장까지 합치면 교육물이다 대통령실의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68%가 나온 겁니다 68%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시청자들이 남긴 의견을 다 읽어봅니다 그전에는 시간 날 때 가끔 읽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여러분들 하루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읽어봅니다 한 분께서 좀 나무라는 글을 올리신 겁니다 공 박사 이런 거 쳐 올리지 말고 좌파 탄핵 준동에 대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기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한 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파는 저 사악한 좌파들한테 보수정권 대통령이 중간에 끌려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의 지식인이랍시고 혀만 내두리지 말고 무도한 좌파들과 죽음을 위해 다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노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고 당신 잘 아냐고 그거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나라를 정상하기 위해서 신껏 싸운 걸 당신이 잘 모르냐고 세 번째 하고 싶은 것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우파냐고 그렇게 내가 묻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박단 씨가 여러분들 어제 쓴 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화 다선의원이 의사 출신이에요 신경외과 출신의 의사신데 부산에 내려가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고 올라오는 길에 서울행 기차에 올라 여러 생각에 서칩니다 보수의 가치는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하며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수의 지향점이 아닙니까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 보수주의가 뭔지를 차이하겠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여러분들 정치권력이란 무도한 권력에 의해서 아무렇게 여러분들 취급받고 그거를 옹호하는 것이 그게 보수주의답니까 아닌 거죠 윤 대통령이 아무리 의과대학 정원을 1만 명 2만 명 늘리는 것이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다 생각하더라도 한 해의 의과대학 정원을 62% 올리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수주의자입니까 그건 보수주의자가 아니죠 보수주의자는 자신의 지적인 여러분들 부분에서 지적인 겸손함을 유지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점진적으로 여러분들 추진하는 것이 보수주의 정목이지 않습니까 박단씨가 여러분들 세브란스를 나왔던지 하면 세브란스에서 전공이라 하신 것 같은데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 공공의대 만들고 공공의료원 만드는 그게 보수주의자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이분보다 100배 나왔던 것입니다 박단씨가 이 양반이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보수주의가 뭔지를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보시죠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제 고향이 경남 통령이고 부모들은 다 작은 업을 하신 거죠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태생적으로 유전자가 개인주의자고 보수주의자고 개인의 자립자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시각으로 또 세상을 보고 그런 시각을 갖고 여러분들 성장해가지고 30대 초반에 프리디톤 하액이라는 사회철학자의 여러분들 책을 읽고 확고하게 자기의 사상체계를 정립한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의료사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칭 우파 유튜브라는 사람들 중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다 침묵했잖아요 대부분 의료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부분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 두 가지를 저는 다 다룬 겁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라는 대단히 소심하고 비급했죠 비급해서 윤 대통령이 연금계획을 하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육계획을 하겠다 불가능한 겁니다 왜 본인이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주의자는 아주 어렵게 된 겁니다 왜 선거 공정성 문제에 다들 입을 담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10월 16일 날 실시되는 보궐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총선 그 선거에서 민심이 반영된 선거계획이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뭐 이승만 여러분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돌아가신 이승만 여러분들 대통령의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그 이름 정성의 100분제 1이라도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본인의 노후뿐만 아니고 자식들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를 겁니다 그건 바로 일당 지배체제를 하에 놓이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권력을 쥘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바뀌겠냐 한국인들은 늙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점점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공병으로 사람을 이름 질타하기 전에 당신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신이 뭐 이 땅의 무도한 좌파들과 죽을 힘을 다해 싸우시오 이렇게 하지만 당신이 열심히 싸워봐라 당신은 이미 손발이 다 묶인 거다 이야기죠 언참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걸 한번 봐라 이야기 이게 뭘 이야기하냐 4월 10일 총선에 고향병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격차에 열대 두 개의 동의 결과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위조 관내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전부 다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 정부의 표를 100표를 받았는데 120표 130표 이렇게 만들어서 더해 준 겁니다 대략 여러분 얼마 정도 했는가 27% 100표를 받았는데 27표를 더 더해 줬네요 27표를 더해 주게 되면 절반은 더해 준 것처럼 절반은 국민의힘이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의 상하대칭의 차이집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이집이 플러스 13.40% 국힘당 후보의 차이집이 마이너스 13.40% 이걸 보고도 이런 일을 4년 동안 했는데 이걸 보고도 침묵하고 입 다물면 그냥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익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교육개혁을 해 연금개혁을 해 말같은 토리를 해야 되죠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좌파거든요 진짜 우리는 좌파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뭘 하는지 박단시처럼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찐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저씨하고 나는 진짜 좌파거든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고도 지금도 공박사가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열정도 있고 여러분들 애착도 있지만 끊을 때는 칼같이 끊습니다 인간관계든 뭐든 간에 무슨 말인고 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할 만큼 했으니까 공병호만큼 누가 했냐 이야기입니다 할 만큼 해줬다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할 만큼 해줬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향병입니다 이게 이름 뭡니까 이게 과천입니다 전부 똑같은 이런 프로그램과 돌려가 여러분들 위조 투표율을 더해 준 거 아닙니까 더불원장 10.61% 국힘당 마이너스 10.61% 이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뭐가 그걸 가지고 뭡니까 우판이 좌판이 무슨 이야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3개 동에서 모두 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전부 다 더불원유당 후방에 넣어준 거 아닙니까 더불원유당에 관내 사전 투표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나중에 숫자 조작된 숫자가 후보별 득표율이 딱 뭐로 나옵니까 13개 읍면동에서 전부 절반은 빼앗긴 것처럼 국민의힘이 절반은 더불원유당에 대해준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이걸 보고도 지금도 무슨 뭐 의료계획을 해야 된다 무슨 연금계획을 해야 된다 정신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이승만여름 기념관을 천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정상화되나 나라는 이미 요절된 겁니다 나라는 이미 끝장은 안 끄란 이야기죠 다들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하는 겁니다 한국은 기본사회 될 거고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세금 폭탄을 막겠죠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화끈하게 이런 사회적 실험을 하겠죠 이게 이런 과천입니다 이게 이런 뭡니까 이게 이게 고향정입니다 고향정 전부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쓴 거 아닙니까 10개 읍면동에서 유령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사전투표사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산으로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좌우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러면 될 대칭입니까 플러스 13.24% 마이너스 13.24% 대한민국은 그냥 끝난 겁니다 이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분처럼 공박사 정신 차려고 하는데 당신 이걸 4년 동안 내가 이런 집요하게 파헤쳐가지고 주변 사람 도움을 받아 분석해보니까 10년 동안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려가려면 다 조작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무슨 열심히 자파를 위해 싸우자고 에라 인간들아 이렇게 지금 돌아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지금 실상인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선거하는 날 가가지고 그냥 덜덜이 쓰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걸 침묵하고 뭘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침묵한 이런 대통령을 보호하자고 뭐죠 예 몸던 듯 충성하자 말이 되는 소리 이야기하지 오늘 보시는 분들 함께 아침부터 여러분들 찬물 끼얹는 이야기인 건지 보이지만 하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무도한 자파들과 죽을 힘을 다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니나 싸워라 이야기죠 이미 끝난 게임인데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떳기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를 여러분 일신해가지고 오늘 의료 사태 또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여기 이제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미국 선교사들 아주 젊은 선교사들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의 그런 활동기를 정리정돈한 책입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남서부의 아주 매력적인 그런 좀 듣긴 하지만 애리조나 주를 답사한 애리조나 답사기 여러분 권합니다 자 여러분들 분위기 일신해가지고 오늘 이 공병호 tv에서 이제 참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에 계신 분들이 글을 많이 남겨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하게 이제 그 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국을 떠나신 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특히 의료 사태가 전개가 되면서 재미의 의사분들이 글을 많이 남기십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글을 남기신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 이름이 플라우드맨 자랑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전공이 3년짜들을 두고 고민하시는 부모님한테 해외로 가라고 권하십시오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 가운데 하나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곳에서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흠한 일을 하는 의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의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의 젊은 의사들은 훌륭합니다 이곳에서 좋은 인대도 대접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겼는데 제가 어제 이걸 소개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던 것이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이야기 인상적이었던 제가 그걸 기억하는데 오늘 이분이 별도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글을 새로 남기신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은 여러분 번고 하니까 어제 여러분들 이분이 한 것은 이제 전공의 수련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글을 보니까 이 재미의사분은 한국에서 예과 본과를 마치시고 글을 가지고 추정하건대 한국에서 전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의를 하시고 그 다음 미국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전문의 수련 시스템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공의 수련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현직 의사인 구리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냥 그대로 소개해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수련이 생활 안 했지만 대충 한국의 수련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의과대학의 소위 의대의 병원의 수련 체계라는 것이 화성 제도가 아니고 한국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다수 조직들 군 조직이나 그 다음에 스포츠계 나 이런 조직들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인간관계라든지 상화관계라든지 위기의 질서라는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할 거다고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분들이 젊은 날 수련의 체계에서 겪었던 불합리한 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또 현직 의사 같습니다 현장에서 수련 현장에 느끼는 참혹감과 패배의식은 더욱 심각합니다 돈이 안 되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위를 지탱해 봤던 것은 최저시급 수준 1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해 봤던 전공이 10년 전 제가 전공이 1년 차일 때는 다섯 번 병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월급은 248만 280만 원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재미의사가 여러분들 코멘트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해관계 없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만인에 대한 착취, 갑질, 가스라이팅, 쥐어짜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경제 시스템 하지만 적절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해외 에이스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고 매우 강화된 작은 축소판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3, 40대가 돼서 이 모순점을 처음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한국 사회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단타 과외를 제대로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이 많은 젊은이들은 아마 제가 그랬듯이 해외로 많이 떠날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미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한국의 수련일을 마친 전문의 출신으로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은 의사신 겁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세상에 이런저런 경험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들은 단박에 이 재미의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할 겁니다 한국 병원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고 매우 강화된 작은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긴 인생에서 보게 되면 윤 정부와 국민들 가운데 일부가 여러분들 의사들에게 던진 돌팔매에 대해서 그렇게 손해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족을 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갇히기 이전에 그냥 완전히 정신을 체리에끔 단타과의 선생을 해 줬으니까 어쩌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분 연배가 됐을 때 윤 대통령에게 너무 고마워할지도 모른다 인생지사가 세웅지마니까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젊은이들은 제가 그랬듯이 해외로 많이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서 미국에 정착한 다음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 가운데 하나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곳의 의사가 된 것이고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을 어마어마하게 이런데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프라우드맨인 겁니다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을 엄청나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나라는 이렇게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죠 특정 지역의 젊은이들 개폐대시름 때려잡는 것이 그게 뭡니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닌 거죠 그거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이런 젊은이들을 보호할 수 없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제는 뭐 선거까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래도 윤 대통령 때가 더 나았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겠죠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분은 특별하게 의도를 갖지 않고 재미의사분은 그냥 남겼지만 저는 굉장히 이 이야기를 가슴 깊이 여러분들에 새기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이 그대로 투영되고 강화된 작은 사회가 바로 수련이 생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젊은, 좀 젊으신 분 같습니다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학력이 높다고 모두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방송에 노출되어 실체가 보이는 고위공직자들 정치인을 보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다 뱃속을 본 거죠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여러분들 뇌의 mri 촬영 이상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1960년 여름생인 윤 대통령의 두뇌 속으로 다 들여다본 거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여러분 식자층이나 지도청들이 갖고 있는 소위 사고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다 들여다본 겁니다 나는 완전히 놀라움도 없고 그냥 뱃속까지 다 들여다본 그런 경험인 거죠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이제 안 믿는다 이야기죠 한 해 두 해 무슨 유해 이후의 재조정은 전공이나 의대생들은 하나도 믿지 않을 조건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태도로 보아 불신은 100%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인데 뭘 믿겠습니까 누구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숨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인데 여러분들 보시죠 사망률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정직한 그런 여러분들 그냥 지표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 사고다 이거는 여러분들 결국은 인과관계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는 그냥 인풋 대비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속담으로 불을 안 뗐는데 연기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을 때웠으니까 인풋이 있으니까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아웃풋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것이고 투입이 있으니까 산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식한 말로 인과적 사고의 이름 기초라는 것은 투입이 있으니까 산출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로가 붕괴 상태 왔다 의로 파국 상태가 왔다 용산 대통령실은 최악의 상황에 오더라도 인정 안 할 겁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충분히 통제 관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풋이 뭡니까 의료센터의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수술 가동률이 30% 50%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료서비스가 평상시 같으면 100%만큼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의료서비스가 30%나 50%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당연히 산출이 뭐겠습니까 건강이 악화가 되는 것이고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이야기해서 인과적 사고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여름 대학병원에 계신 분이 대학병원에 지금 가동률이 30% 이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통제 관리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잘할 겁니다 다 좋다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대학병원의 가동률이 30에서 5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의료서비스가 30% 50% 떨어진 걸 뜻하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살릴 환자들이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치료를 못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이 부족하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쉬쉬쉬 하더라도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제 거제 여름 방송에서 장례 지도사분이 너무 바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미안하다 즉시에 치료를 못 받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인풋인 겁니다 치료를 못 받아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보시죠 이전에는 환절기 2월 무렵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평균 서너 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여름 8월 한 달 동안만 7건 등 유독 부고가 갑자기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고도 아닌데 60대에도 3건이나 됩니다 사망률 증가라는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한 시청자분께서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평소에는 서너 건 됐고 가장 많을 때가 환절기 2월 무렵이었는데 개월이 약간 조금 저물 때 올해는 8월 달 한 달 동안 7건이고 60대도 3건이나 된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한 분께서 며칠 전 어머님이 신근경식으로 돌아가셨는데 몇 시간만 빨리 시술해서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의료 파국으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이야기인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응급실이 뺑뺑이를 칠 때마다 죽는 사람이 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용사는 대통령실에서 관리 가능합니다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왜 대학병원의 의료 수비사 30에서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또 뭐 다 뭡니까 이야기가 장례식장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률 증가라는 여러분들 그걸 보고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 보시고 주변에 이런 들은 게 있으시면 계속 이야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을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사망률 증가 시청자들이 보고 장례식장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심각하게 본 겁니다 살릴 수 있는 분이었는데 돌아가셨구나 보시죠 노한규 의사의 배장이 재직하고 있는 여러분들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에서 매주 장례공부가 부쩍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런 친구들도 부모님 사망이 늘어났다는 거죠 아내도 여러분들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관찰기지 않습니까 이게 아웃풋인 겁니다 산출 의료 서비스 양이 줄어든 겁니다 공급이 금요일에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서 119를 불러서 항상 외래 진로 다니시던 세브란스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 다른 상급병원 알아보다가 겨우 2차 병원 갔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세브란스를 가면 훨씬 더 진로를 잘 받겠죠 2차 병원 가서도 별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온갖 검사를 다하고 기다리다 아까 되셔서 결국 중환자실 가셨습니다 생사는 앞으로 기약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한두 건이겠냐 이야기죠 이게 속속 보도되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 오후 다시 넘으면 배후과 진로 일체 담당하지 않습니다 배후과가 진로를 안 하니까 언급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119 구급대원의 언급조청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부담이 있으면 언급센터의 전문의들이 사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직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처리를 못하니까 중증질환자인데 계속해서 2차 종합병원을 늘린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는 종합병원인가 또 대학병원을 전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이 환자들이 죽어나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답지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러면서 뭘 상켜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결석 때문에 애가 이러면 아파 가지고 언급실 가기가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중증도 진로 예약 진찰이 엉망진창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의견을 남긴 겁니다 오늘 아마 방송 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과감없이 주변에 들은 거 직접 체험한 여러분들 환자의 사망 이야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응급실 안 잡아서 50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숨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대학병원 근무자입니다 현재 응급실 가동률이 정상 대비 30% 미만입니다 다르게 배우과도 30% 미만이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계신 분이 이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인풋이처럼 떨어지 가지고 아웃풋이 현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인풋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뭡니까 통제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악을 쓰더라도 사람이 죽는 문제까지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병원 근무자가 응급실 가동률 30% 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응급실에 22명의 여러분들 근무를 했는데 5명이 남아 여러분 그걸 떼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응급실 30% 미만이 안 되겠습니까 22명 응급실 여러분들 22명 응급실 여러분들 의사 가운데 5명이 남아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의료비 올리는 게 전부 대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숨길 수 있는 게 있고 숨길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죠 응급실 위기 차원이 아니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직전인 겁니다 아마 그다음 단계는 응급실 셧다운이 있겠죠 그게 이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정도가 여러분들 시작 단계인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PA 간호사 합법화 이런 법이 또 이제 오늘 통과되게 됐네요 결국 이제 전공이 빈 공간을 이제 PA 간호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술실에 대개는 간호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냥 PA 간호사다 이렇게 아마 불린 모양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합법화는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톱기사로 여당 야당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합의 내일 본회의 의결 또 뭐 이것 때문에 또 한바닥 또 소란이 일어나겠죠 보시게 되면 이제 핵심은 뭔가 하니까 PA 간호사들을 전공의를 대체해야겠다 의학적으로 제가 대체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임무를 단단한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하는 것이고 1만 6천명이 단한 PA 간호사들이 불급과 합법의 경계에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제 한참 지금 의료사태 와중에 이 제도가 부랴부랴 이렇게 통과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들이 좀 다른 거죠 여기 보면 의료계에서는 PA 간호사로는 전공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국의과대학 교수의 성명서는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의회 배장은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게 했다는 발상이다 보시게 되면 김 AR님이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PA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의사 보조로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별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의과대학 내의 석사 과정을 개설한 것이 정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정식과정이 생기면 또 사회 문제가 초래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보조인력 PA 피지션 어시스턴트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와 사전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2014년 3월 16일 대한의사협회하고 정부가 서명한 합의문 조항이라고 합니다 노한규 전 회장이 정부가 이렇게 약속한 것을 그냥 어기고 의료계하고 이렇게 해비도 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PA 간호사 제도는 한국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고 수술보조, 진로보조, 검사보조 및 시술보조, 검체 의뢰, 특히 수술방에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를 PA 간호사라고 하고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법적 보호장치가 부재하고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불법 의료행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매너체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공의들의 교육계에 침해 우려가 되고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아마 정부가 부랴부랴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PA 간호사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영역의 일부를 채워야겠다 미국은 의사의 감독 하에 진단, 처방, 치료 등 폭넓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지금 제도가 되는데 미국은 이제 별도 교육과정 있네요. 석사과정 2년째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간호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PA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맹악한 여러분들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미국은 공식적인 의료인력으로 인정받으며 석사과정 등 체계적인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점이 있으나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또 이제 쟁점이 되겠네요. 박단 전공의 해비의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한지 의문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죠. 의료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었습니까? 결국 몇몇 고위관료들과 간호협회의 임원, 병원장들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습니다.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 왜곡을 자행하고 묵과했던 교수들도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는 어떻든 간에 의료계는 굉장히 또 하나의 큰 쟁점 상황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네요. 한 분께서 요즘에 의료사태가 한참 그걸 하니까 세상에 제일 힘들고 압박감이 많은 직업입니다. 세상 공부 가운데 가장 힘든 공부가 의과대학 교육 같대요.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의과대학 교육이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공부 같대요. 의대 가서 그만둔 분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지력이 따라서 안. 그만큼 지식과 용기와 정신과 의조력이 극도로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냥 책을 외우고 학연, 지전, 해련 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보건복지부 삽질 사례가 오늘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윤 정부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좌파 진영이 한국을 장기간 지배하게 되면 지금 아웃성을 치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 사회를 지향할 것이고 기본 사회를 뜯어보게 되면 결국은 공공 영역이 무한정 확장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이 가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사회는 계속해서 이런 역동성 같은 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이제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관료들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공공 영역이 웬만한 것은 다 세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럼 그게 재원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결국은 이제 사람들한테 그 재원을 모으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생각을 깊이 아마 요즘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 추세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막을 수가 없는가 하니까 한국의 선거 공정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임기를 채우고 내려오든 그 전에 내려오든 간에 다음에는 답안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지가 그냥 다 정해져 있고 그럼 누가 집권할지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사회의 성격이 어떨 것이냐 어떤 정책이 펼쳐질 것이냐 세금은 얼마나 떠들어갈 것이냐 그게 다 나온 거죠 지금 답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서 한 삽질이 다음에는 다음 정권에는 그냥 삽질이 제도화되겠죠 모든 부분에. 이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전공위가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정부가 낸 꾀가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이른바 공공의료원이니까 공공의료원에 4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진로 시간을 늘렸는데 공공의료원을 찾는 국민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하루 평균 다섯 명입니다. 하루 평균 다섯 명을 위해 가지고 400억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삽질입니다. 그런데 다음 정권이 되면 이런 삽질이 완전히 제도화될 겁니다. 제도. 제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공공의료원이 어마어마하게 평창하겠죠. 그냥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그 나라가 가는 겁니다. 가서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집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도저히 못 찾겠다 하면 그럼 당신이 떠나든지 다른 이야기 없는 겁니다. 병원 이탈이 외 예비비 400억 원을 평성해 가지고 공공병원 운영 시간을 연장했지만 이용자는 병원당 하루 평균 다섯 명 남짓였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를 만들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을 계속 확장할 겁니다. 그게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료수피스는 행편없이 떨어질 것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겁니다. 평일 진료 시간은 2시간 가량 연장했고 토요일 오전 진료도 시작했고 그리고 야간 휴일 수단은 393억 원을 지출했는데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겁니다. 환자들이 좋은 걸 다 아는데 공공의료원은 안 찾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게 전국토의 공공화가 되는 겁니다. 전국토의.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죠. 인식 개선은 어떻게 할 건데 사람들이 뭐 공공병원이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걸 인식을 어떻게 개조할 겁니까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딱 진료가 좌측으로 움직여 가지고 공공섹터의 공공영역의 무한 확장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공부학사님은 공공의료가 확장되면 내 안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이 세금을 완전히 억수로 떼겠지 나라가 심화되겠지 그래도 뭡니까 자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겠죠. 그게 뭐 사람이니까 이 주소 전 의사협회 회장을 계셨던 분이 대한민국에 부족한 것은 공공병원 인프라가 아니고 공공병원을 이용하려는 한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병원은 노조원의 빨대를 꼽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그 길로 기어이 갈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이 공공의료원에 근무해 보신 분입니다. 제가 공공의료원 공보위 2년을 지내보니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거기는 술 먹고 몸을 만드는 보양 영양식당입니다. 그곳은 더우면 에어컨 째려 입원하는 여관입니다. 그곳은 가족이 키 가져와서 안 들어오면 재워달라는 여관입니다. 그러면 플랩 걸고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호통 진단합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영세민이야. 이 실제 경험답입니다. 공공의료원에 부임하자마자 전임자에게 들은 첫 인계가 여기는 같은 공공기관이나 심평원에서 삭감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얼마나 기가 차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료 제도를 더 많이 뭔가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노조하고 이런 짝짝꿍이 돼서 계속 확장해 가지고 그 재원을 뭡니까 더 떴기 위해서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리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공공병원과 시립도립병원이 왜 망했는지 공무원 당신들이 다 알면서 왜 지찜이를 떼고 그냥 있는 거야?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근히 세금 밸런스 유지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공무원 돈이 아니니까 정치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뜯으면 되니까 돈은 뭡니까? 본급받는 사람에게 뜯고 돈은 가진 사람에게 뜯으면 되는 거니까 국토, 토지, 보유세 같은 거 때려올려면 다 꺼들면 되는 거니까 죽든 살든 지가 뭡니까? 한국 사람은 내야 되니까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겁니다. 빨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한 분께서 이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살 정도는 쫄쫄 굶어봐야 제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모든 의료행위의 출발점은 의사의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보조인력들은 팔다리 기능만 제대로 하면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의 특징, 의협의 특징을 이번에 오판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조경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공공의료기관에 치료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공공병원이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절대 안 가죠. 정치 생명을 긁은 뭐죠? 경남 도지사를 할 때 홍준표 현재 대구광역시장이 진주의론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왜 폐쇄했겠습니까? 어느 정친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진주의론 폐업시켰던 홍준표, 제2대구의론 물 건너가나, 홍준표가 없인 진주의론 부활시동글다, 아마 부활됐을 겁니다. 대법원 홍준표 지사 진주의론 폐업결정적법 한 번 생기면 공공조직은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삽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거들날 때까지 삽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삽질에 필요한 재화나 재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생산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이하고 여러분 윤석열이가 뭘 했다 이런 건 별로 시식한 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큰 대세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진주의론을 여러분들 폐시하고 난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욕을 처먹었습니까? 한마디로. 아무도 그런 악역을 담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뭐죠? 파먹을 수 있을 때까지 파먹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추세대로 하면 7,500명이 6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 시작해서 3,000명, 3,000명, 1,500명, 또 3,000명, 3,000명, 2,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7,5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김홍식 원장께서 저도 이제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의과대학생들이 이런 걸 배우구나. 예과 1년, 예과 2년입니다. 아주 기본을 예과에서 배우네요. 인체 구조화 발생, 인체 미세 구조화 기능.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머리에 집어넣어야겠죠. 암기르기처럼 별로 뛰어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예과 과정이고. 이게 이제 본과 1학기 과정입니다. 이제 의학통계, 양리, 신경계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신경학, 내분비, 대사, 2학년, 3학년 아주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기초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벌써 4학년에는 실습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3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학년, 4학년 때, 본과 3, 4학년 때 실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2학기 교육과정. 본과 1년, 2년, 3년, 4년. 저도 이런 공부를 하구나 이렇게 이번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여기에 김홍식 원장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7,500명 교육 못 시킨다. 야, 간료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7,500명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내년에 2월 말에 3,000명 가까운 2024학번 의대 신입생들이 유급이 됩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이 4,498명이 입학합니다. 3,000명 대학이 1,498명, 합하에 7,400명 이상이 같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은 내년 3월에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과연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참고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일정을 첨부합니다. 의외과와 의학과 모두 강의가 타이트합니다. 강의에 필요한 교수 인력을 갑자기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대의 교수를 방증을 내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고 입룡 기준을 낮추더라도 10년 이내에 교수 정원이 불가능합니다. 2017년도 신생아 출신 건수가 34만이 불과한데 5년 뒤에 2022년에 24만 명을 극감합니다. 의사수 증가율 교육이와 인구수 증가율 교육을 보게 되면 2027년도에 데드클로스가 발생합니다. 즉 인구 증가보다 의사수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오로 의사 가행시대가 불과 수년 뒤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의사를 대폭 늘린다고 칼충을 춥니다. 한 해 두 해 정원이 그대로 방치되면 고생하여 의사가 되어도 안정적인 의사생활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실패하는 개업의사도 늘어날 것이고 봉직시장도 과다 경쟁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의료 수비질은 낮아지고 의사들은 피곤해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 인구 감소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완전히 쓰나미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신생아 출세 건수는 역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회 출세를 미뤄보고 그다음 젊은 분들이 취한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 앞으로 계론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론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지고 설령 계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생아를 출생하거나 그렇게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재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재부터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아이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나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지금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들 보시면 전원주택부터 시작해가 지방에 이런 빈집 생기는 것 그다음에 정동진이나 세칭 많이 알려진 여러분들 장소들이 텅텅 비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인구 변화라는 것이 그야말로 쓰나미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의사 수정가도 그 부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성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정부의 정책도 의로 몰락을 부추길 것입니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환담에서 난리 쳐서 종합병원의 경질환을 뿌리채 뽑으면 대형종합병원들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울대병원의 입원 환자 수술 비중이 33%고 삼성병원이 35%입니다. 다른 선진구협의 수술 환자 비중이 매우 낮고 경질환 인원 입원이 다수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막아버리면 종합병원은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공이 빼고 전문의 중심을 바꾸면 재정이 희철거리 종합병원들이 밥줄인 경질환 입원까지 막아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물론 수술하지 않는 입원이 모두 경질환은 아닙니다. 항암치료도 있고 중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질환 입원 수입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현재 한국의 대학병원들 상급종합병원의 탑수준들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경질환 환자에게서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보면 그냥 완전히 사회주의 발상을 한 겁니다. 정책 목표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들은 중환자 질환 중심병원을 육성해야 된다. 그걸 정해놓고 밑에 보면 병산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정말 암담합니다. 윤 대통령의 정신구조는 보수주자는 아닙니다. 그냥 특수통 검사물인 겁니다. 그냥 때리 가지고 이 뭡니까 그냥 피의자 조져 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범죄자 만드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입으로 자유니 무엇은 보수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합병원의 경질환이 종합병원의 재정에 상당히 여러분들 기여를 하게 되면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중환자 질환이 많아질 수 있도록 중환자 질환을 하더라도 치료하더라도 이익이 충분히 남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는 거죠. 이렇게 중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목표 세우고 전문의 중심의 종합병원 목표 세우고 이렇게 세워가지만 그 밑에 구조를 완전히 때려부수는 그런 건 그게 완전히 전형적인 좌파적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아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단 전공위 비대위 여러분들 회장이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정부의 확장을 줄이는 것이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핵심을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과대학 교육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병원들도 상급종합병원도 엄청나게 망치겠구나 여러분 저는 의사분들하고 이해관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대통령이 잘한다 윤대통령은 보수주의자다 윤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회를 사회를 완전히 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동갑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잘 해가지고 인기 마치고 퇴임에서 영원 받고 이쁜 마누라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신이야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하겠냐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통계청 출산으로 내년도 출산율이 0.6%로 떨어진답니다 0.6%까지 가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반면에 의사는 1.5배 더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의사들이 제 진로를 챙긴다고 말하지만 인구 극감에 의사 극정에 장사 없습니다 세상의 한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데 인구 수 변화만큼 중요한 변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1960년대 출신들이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내려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도 좀 기업도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도 있고 하니까 번듯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어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한국의 10대 재벌들 가운데 pbr 자산대비 시가총액이 1이 넘는 회사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1보다 적은 겁니다 그만큼 나라의 여러분들 소위 재벌의 10대 재벌들을 늙어버린 겁니다 그냥 몇 개의 회사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권시장에 탈출하는 것은 그냥 굉장히 순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 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인구 0.6을 돌파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0.5까지 내려가겠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김홍식 원장 여러분들 인구 급감의 의사 급증에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 없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사는 거니까 인구 감소란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 건지 양반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2024년과 2025년 학번 의대생을 희생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터 수련 현장까지 어디 한 곳도 만만간 곳이 없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윤석열의 칼춤의 가장 큰 희생사는 금년과 내년 신입생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그냥 한국을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또 교육이 부실화가 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또 라이센스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고민이겠네요 자 여러분들 썰렁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그렇게 한데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완장 찬 사람들 완장을 차게 되면 사람이 많이 바뀌죠 저도 개인적으로 완장 차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인데 대학에서 무슨 보직을 하나 맡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걸 보고 야 권력이란 게 저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완장 산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들 이 의료사태가 처음에 시작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이란 것은 강제력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계속 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표현을 쓰게 되면 쪼대로 할 거다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홍식 원장께서 윤 흥길 작가의 소설 완장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소설 보거나 mbc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우연한 기회의 완장을 얻게 된 후에 권력에 집착하는 저수지 감시원 임종술 미칼수록 권력의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그렸다 지금의 대통령실에서 임종술의 모습이 얼른거린다 권력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윤석열이란 뜬금없는 대통령의 선택으로 대통령 척근이 되니까 안하무인으로 변해간다 본래 사람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배후 전문의 부족으로 언급진로에 문제가 생긴다 배후 전문기는 뭔가 그 배후 전문인 다들 어디로 갔는가 그것도 의사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기가 찼거든요 야 이게 대통령실에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 불러가지고 배후 의사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사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야 저기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렸구나 의로의자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7천 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인이 죄다 소아청소년과 진로하느라 눈코 뜰 시 없이 바빠야죠 의사들이 안 가는데 의사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에 대해서 티끌만지도 않은 것이 없으면서 이렇게 아는 제안이 완장찰 임종술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장차고 있을 때 마음대로 광기를 부리지만 조만간 국민들의 곡소리가 완장질한 대통령실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들릴 겁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에 발생한 구멍으로 진작에 윤석열호는 가라앉았을 텐데 그 구멍을 다른 의사들이 땜질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제 그 틀이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국대학교 충주여론 병원의 응급실에 전문의 7명이 동시에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구멍을 메운 의사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2026년 정원유예를 대통령실에 건의했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지금 완장은 광기의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어넣기만 하면 완성된 의사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찍어낸 의사들이 자동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전공을 선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식을 넘어서 거의 치매 수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완장을 찾으면 안 되는 자들이 완장을 찬 탓입니다 이것도 구구님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이 사람들이 쪼대로 안 하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채울이 흐르면 그래도 윤 대통령이 좀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또 더 악화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얼마나 여러분들 대통령실의 고위관리가 무지한 거 아니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설명 언급실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것은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 영역에 배후 진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급실 뺑뺑이는 발생하는 거고 그걸 해결하려면 의사를 늘려야 됩니다 그 자리를 안 하는데 언급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건 이제 안 할 건데 의사 수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배치 문제인데 그걸 지금도 뭡니까 그냥 자기들 이야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이런 상태는 그냥 당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큰 변고 없이 임기 잘 마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 가운데서도 불과 이번 달만 진행되는 언급실 사태를 보게 되면 2년 6개월을 견디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라는 거죠 2년이 아니고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닙니다 곡소리가 아마 진동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잘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언급환자 강제배정 그러니까 뭐 지금 대책 나오는 것이 의로우게 하고 아무런 그런 논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들 실험도관인 겁니다 언급실 의사에게 비용 권한 면책 3종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언급실에 이러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천만에 그러니까 전공의 재모집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언급실 뺑뺑이 환자를 최종 수용한 병원에 의로우진에게는 불가피한 환자 피해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뺑뺑이 환자를 최종 수용한 병원에서 불가학력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언급실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부족인데 그것만큼 저는 중요한 문제가 배후과의 진로인력의 부족인데 그럼 전체 병원의 문제인 거죠 뺑뺑이 환자가 강제 배정된 경우에 수용병원에 맨척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1시, 119 상황시 등을 통해 특정 병원에 강제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정부는 총각을 낳고는 뺑뺑이 환자의 경우 119 상황실에서 그냥 특정 병원을 찍어가지 여러분들 환자를 그냥 보내겠다 여기에 언급실 전문의들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강제 배정을 받은 병원의 의사가 수술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로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가 나더라도 병원 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는 방향으로 언급의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강제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겁난 이야기인 거죠 아마 의료진들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일체 의사들하고는 접촉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께 앉아가지고 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급히 여러분들 보도 설명자를 냈습니다 언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 배정을 환자 강제 배정을 여러분들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없다 검토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도가 흘러나왔겠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고 아마 이 건이 확정되면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언급실의 전문의들이 사표낼 겁니다 언급의학과 의사가 각 진료가에 노티파이 알려야 입원이 되는데 어차피 배후 진료가 인력이 없으면 언급실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는 더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 그다음에 일반의를 언급실에 채용한다 이런 쓸데없는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이 내가 삽질을 그만해라 지금 언급실 문제가 언급실의 전문의 부족 문제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배후과의 진료 인력들이 스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언급실에서 그냥 다 거절하는 건데 당신도 지금 무슨 이야기 생각하고 있냐 언급실 의사만 채우면 돌아간다 아직도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여러분 나무라는 겁니다 야 윤 대통령 심장 뇌 신장 폐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줄 의사들이 다 나갔는데 언급실만 꾸역꾸역 열어 문을 열어가 중환자 받아서 뭘 어쩌라고 하시는 겁니까 언급의학과 언급실에 수술하고 치료하고 투석하고 인공호흡기 돌립니까 당신들은 뇌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급실 전문의들도 한계에 이르고 언급실을 통해 입원해야 되는 필수과 의사들이 가로로 더 이상 환자를 못 받기 때문에 언급실 진료 거절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언급실 1년 만 학종해 만사 다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언급실도 문제지만 배후과가 지금 거들란 상태에서 언급실 문제만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대산명동의 서일필이라 매번 땜짓이 갈 거 없으면 나오는 이런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공의들 데려 놓으면 되는 거고 이런 정책이 평소에 시행돼야 되지 문과 출신 관료지에 쩔어있는 잠깐 차관이 내놓는 정책이 무하나 먹히겠습니까 현장을 알아야 뭘 해먹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로 대란의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의사들 전체를 너무 무시하는 선을 넘은 것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점점하게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소 보소 이게 언급실 위기가 아니여 의로 대란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급실 위기가 아니고 의로 파국의 여러분들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이거 제대로 수습 못하면 정권이 갑니다 제가 악단 퍼붓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심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분들은 점점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 대란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정부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의로진하고 이야기를 좀 해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지 말고 결국은 강제 배정한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연필대만 굴리고 명령만 내리면 다 굴러가는 줄 안 봅니다 참 나쁜 습관입니다 핵심은 강제 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 배정을 여러분 보시죠 의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제 배정하면 언급실의 전문의들 다 나갈 거다 이야기죠 왜?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한테 자기 결정권을 여러분들 빼앗게 되면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언급의학과 모두 탈출할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냥 환자를 강제로 배정받아 처리해야 되는 자유가 박달되고 원하지 않는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언급의학과의 약점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언급의학과는 본질적으로 언급의학과에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배우카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를 강제로 배정하면 언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그냥 나가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완전 치명타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의사 이야기입니다 현직 의사가 핵심이 뭔가 하니까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은 솔루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급처치를 해서 최종 해법은 배후과 사람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강제 배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언급의료법이 이제 큰일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언급의학과에 강제 배정되고 강제 배정되면 수술하는 중 등을 이유로 배정 거부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 수술 집도인은 수술하고 바로 다시 강제로 수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환자가 악화된 상태고 수술 중에 이미 악화된 환자가 기도력이 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수술방 전문의도 탈출이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수술 시 압박감 그 수술 환자의 악화를 가져오고 수술 환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언급의학과는 있으나 수술의사는 없습니다 언급의학과 수술 집도에게 추가로 강제사항이 붙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강제사항을 피하려면 그만두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게 현직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언급의료법이 이제 언급의학과 의사도 탈출하게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는 그냥 환자를 받을 수 없다 거부의사만 하면 되지만 이제 강제되기에 자율성에 큰 훼손을 가하게 됩니다 언급의학과 의사는 반드시 탈출할 거라고 봅니다 수술 집도에도 도망갈 거라고 봅니다 언급실 대탈출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진짜 큰일 났네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언급의료법은 119가 한 명의 환자만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의 환자를 병원에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편하게 일처리하며 그냥 근처에 무대뷰로 한자를 던져넣어도 괜찮은 법입니다 어차피 그러면 언급의사 너 책임 안 줘도 되잖아 입니다 언급의학과 수술방 전문의 바로 그만둬야 되려 봅니다 이건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이 절대 아닙니다 모르니까 모르고 급하니까 1955년에 여러분들 외과 현직 의사분 말씀입니다 이번 조치는 언급의학과의 자율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약점을 그리고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갖고 있는 약점을 덜 쑤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 우리가 나한테 맹피해 줬으니까 언급 환자 배정하는데 이것들을 받아 이겁니다 특히 대학병원 언급실에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언급의학과 전문의는 언급 처리를 하는 데 전문이고 질환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배우과의 의사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과의 여러분들은 아무 상의 없이 환자를 그냥 언급실에 강제 배정한다 그러면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책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사 책임을 매해 주더라도 민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남겠습니까?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게 상신이 나와 있습니다 의로는 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의로란 틀 안에 모두가 나누져 있어서 그 부분만 잘 아는 단점 즉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언급의학과의 약점은 원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과입니다 최종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급환자강제법이 시행되면 모든 언급의학과 의사는 사직하라고 봅니다 이게 저의 진단입니다 1955년생의 현직 외과의사의 진단은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듭니다 언급의학과에 있는 전문의들은 환자의 최종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최종 해결책은 배후과에 있는 진로의사가 최종적인 해결책을 신경외과 흉부외과 신경내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를 강제 배정한다 그러면 불완전한 해법을 갖고 있는 언급의학과 의사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악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이번에 정부의 행정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사직해리나 들어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사법적인 책임을 맨피해 줬으니까 119에서 배정하는 대로 배정받아 이것이 이번 강제배정법의 핵심입니다 내가 왜 받아야 되지? 싫은데요? 제가 왜요? 절로 나오는 언급의학과 의사의 대응이 나오려고 봅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사고 형태가 완전 의사의 상극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갑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서보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명령 지시를 내리면 상대방이 그대로 행동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시장을 상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리액션할 거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란 두고 자기의 입장을 결정하는 거죠 박민수나 조경이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관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의료계에 오다 명령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눈에 볼 땐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무슨 국민이니 자연이 그렇게 떠들지만 공감 능력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피자 불러 있으면 조지면 뭡니까? 죄 불고 그게 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급환자 배정법을 강행하게 되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배후과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전혀 생각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책임 다 맨해줬잖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제 특집하고 오늘 특집한 것은 뭐 의도한 것은 아니고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게 참 문제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위해 강구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대단히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일독을 제가 권하시고 싶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와일드웨스트의 아주 대표적인 주죠 아직도 좀 때가 좀 덜 묻은 곳이죠 애리조나 답사기 제가 쓴 책도 여러분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이 책은 제가 쓰지 않고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아주 필생의 역작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안목과 시야를 넓히는 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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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